자 3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시끄러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 이제 이리로 가면 되는군요 채굴 구역으로 야 여기도 하나 또 있다 이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상자 최고 등급 단계에서만 열 수 있는 상자 저거 진짜 나중에 꼭 열 거예요 잘 기억해둡시다 여기가 어디더라 어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 마지막 잠겨있는 장소 야 뭔가 이상한데 야 쟤 강태 저기 말이야 어 뭐야 아 여길 연 게 아니었네요 전 여길 연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채굴 구역으로 아 왜 또 어어어어 예민을 섬유 제발 헉! 내가, 내가 말한 그 광신도 집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짓을 노드 야 아니 근데 아 일단 사이드 퀘스트부터 클리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직 샘플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스캔해야지 사이드 퀘스트로 돼 있네 야 메인 퀘스트 잠깐 내려놓고 이것들은 뭐요? 왜, 왜 이러고 있어? 여기 뭐가 있네 아 뭐야 왜 강해보이는 척해 여기도 최고 권한 최고 권한을 다 얻고 돌아다니는 게 좋으려나? 그냥, 그냥 메인 퀘스트부터 깰까?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어떡하지? 괜찮겠지? 그냥 하자 아저씨 좋았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레벨 3 세큐리티 클리랜스 와 여기 상점도 있고 세이브 스테이션도 있고 와, 이거 작업대도 있네? 이게 뭐야? 덜렁다크처럼 봉거지로 삼으면 되겠다 와, 무기 짱 많아요 야, 그리고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 그냥 하자 자리와 궁에 데미지 추가 좀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모아놓고 한 번에 이 데미지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뻥! 갈기면은 죽지 않을까? 한 방에? 어, 가자 이건 왜 여기 있지? 뭐가 있나? 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아니 난 상점을 들러야겠어 난 상점을 들러야겠어 와우 아이템 많은 거 봐 산소 탱크 이건 뭐야? 팔아 포스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남겨놓는 게 좋겠지? 파염방사기는 거의 안 쓰니까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어, 리퍼날도 솔직히 이걸 다 쓸 것 같진 않아요 한 발 한 발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어 잠깐만, 이거 안 쓰는 총알이잖아 파라 그리고 모드를 4개를 사주는 거죠 아, 깔끔해 야, 작업 때 가서 업그레이드 다시 하자 펄스 라이플도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리퍼마저 업그레이드 해줄까? 리퍼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리퍼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야, 내가 봤을 땐 이거 번역 오류 같은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내용이 똑같애? 이거 데미지 풀 업그레이드 가자, 그래 리퍼로 올인한다 전기톱 살인마의 힘을 보여주나 리퍼마저 이제 세이브 하고 아니, 이 장소는 나 기억나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애들 막 계속 떨어진다? 나 무슨 비 내리는 줄 알았어 보라고, 보라고 이제 애들 막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는 아니고 네크롱 호프가 구석에서 준비하고 있자고요 우리 이쁜이들 각질 제거 아주 깔끔하게 전신 구석구석 해드려요 나온다, 나온다 나오세용 에이, 십몇 년 된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나는 진짜 대단하나 봐라 뭔 소리여 빨리 내려와 아유, 깜짝이야, 이씨! 이야, 경은 모아버리교 기 fox 야, 모으는 거 아무 쓸모없어 아무 쓸모없 bru 모으지마 모으지마 흐영예예예예예예예옵 seven 템내놓으시구요 템내놔,템 아주 몬스터들을 다 죽여야 그제서야 작동하는 쓰레기 시설 아냐? 뭐야 뒤쪽이였어? 뭔소리야 이거? 어? 가디언이야? 아닌가?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급한대로 아이템부터 챙겨 아이 근데 게임이 너무 더워요 여기에 자 가자 들어와 뭐야 저 멍청이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막아 뭐야 야 방금 하나 없어지지 않았어? 이거 쏘면은 없어져요? 어? 없어지는구나 근데 뭐 덫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완전히 부수지는 말고 좋아용 너 뭐여? 아니 너도 말고 아니 너도 말고 그래 상자 넣어 이상한 것들이 와 자 그럼 이 옆방은 뭐야? 엥? 어? 뭐지? 왜 터졌지? 넌 뭐 살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네 여기가 진행루트 바로 뒤로 빠져줍니다 아 나 어떡해 이런 게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막 이랬을텐데 잘 가고 어차피 못 구해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야 아 왜 잠겨있어 쓰레기게 아 왜 잠겨있어 쓰레기게 딱히 팔거 없는데 지금 어? 막 이렇게 좋아! 오야 근데 데미지 업그레이드에서 그런가 진짜 세다 야 감염 시키고 있었는데 그 줄기 바로 짤리는거 봤어? 대박 자, 배터리를 끼워주고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거 안 옮겨지나? 이쪽 방 못 가는 건가? 와, 그래픽 와,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니, 초반에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다보니까 또 좀 익숙해졌는데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돼요 리메이크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거 보라고 만든 거 아니야 어, 야, 나 노드 다 썼었네? 어, 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리메이크에서는 노드를 활용해서 비밀방을 여는 노드를 활용해서 여는 비밀방이 없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노드로 비밀방 열 수 있는 곳이 없어 확실해 잠겨있고 아, 그러네 아, 보안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아이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노드가 아니라 보안레벨로 이렇게 바꿨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야 뭐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ib으니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뿌 cómoph 다 사라졌어? 아직 있어 없어 아 모르고 포스건으로 날렸네 아이씨 화염방사기로 갈겨 써야 되는데 여기 레벨 3 아직 키 단축키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우와 멋있어 어? 여기에 이게 있다는거 헌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일단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저게 있는걸로 봐서 헌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제가 데디스페이스 짬밥이 얼만데 이런거 하나 예측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뭐 여기에다가 비컨을 싣겠습니까? 한 번에 될거라곤 기대도 안했지만 뭐 발사관 활성화 끝났고 어... 뭐지? 퀘스트가 2개야? 관리자 RID를 찾고 SOS 비건을 찾기 오케이 가자 뭐요? 솔직히 데드스페이스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이시무라호의 주인공이 와가지고 여자친구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시무라호가 개박살이나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고치면서 만나는 적들은 당연히 모조리 다 죽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퀘스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시무라고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어디로 가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 아... 아까 우리가 맨 위에서 아래아래층으로 갔잖아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나보다 역시 근데 또 이 엘리베이터에서 순순히 보내줄 친구들이 아니죠? 준비하고 있자구요? 뭔가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왜... 아 이 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거기서 뭐해? 야 너 다 보여... 얘를 뭘로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포스건은 너무 아깝고... 갈라주기... 가라가라... 우와 진짜 빨리 죽는다 우아 보셨어요? 어머 이!" 어? 헥? 안돼에에에에 머서 사이코 의사 오? 폴소건 가져간다 여기에서 조심해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겠지? 뭔 소리야 거기 누구 있어요?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딱히 보고싶은건 아니고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딱 뭐 나올거같이 생겼네 어떻게 말하자마자 나오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갈아~~ 갈아버려~~ 아아 물렀어 물렀어 넌 뭐야~~ 너도 갈릴려고~~ 잘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 저기에 노드가 보이는데? 저 방으로 들어가 아아아아아아악 아이 깜짝놀랬잖아요 아이템주려고 온 착한친구 아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내가 저 친구의 큰 뜻을 못 알아보고 뭐야 뭐야 쟤 저기서 뭐해? 쟤 저기서 뭐해? 못다 침을 뱉어 어 아이 계속 나와요 그만 나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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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에 인기 이 방을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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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시간이 없어졌어! 그 목소리로 보내줘! 그리스도, 캐스테인들에게 말해? 아니! 아니! 벤은 욕심이었어! 내가 멀쩡한 사람에게 말해! 내가 살려줄게! 그 목소리도 우리의 행복이야! 아니! 내가 가르쳐줘! 그는 안쪽이야. 우리의 확정이야! 컨택트 에너지 설계도? 컨.. 컨택트 에너지? 그.. 그.. 그 빔 말하는 건가? 컨택트 빔? 나 그 무기 안쓰는데잉? 아 짱 야 근데 이거 세이브 슬롯 몇 개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세이브 슬롯 43개인데? 슬롯에 저 그 제한이 없나? 뭔 소리야 뭐야 뭐 있는 척해 왜? 어? 너 뭔데 있는 척하냐고 쫄았네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잡몹이 왜 이렇게 분위기만 미친듯이 잡고 그래 뜨겁지? 아이템 내놔 고맙다 또 뭐 브금이 안 끝났는데 아닌가? 컨택트 에너지 아 탄약이구나 컨택트 빔 탄약 뭐 그레이드 설계도 이런 거 아니고 뭐 팔지? 딱히 팔 게 없는 인벤토리 많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좀 여유롭게 들고 다닙시다 패법도 좀 하고 뭐지? 오우 어? 어? 여기에 있는 이 운석들 위험한 이상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중력을 복구하기 전에 이상현상을 제거하십시오 어 이거 이렇게 소각로에 태워주면 돼요 뭔 소리? 어? 어? 뭐 뭐 뭐 뭐 어딨어? 어딨어? 얘들아 안보여 안보여 아아아아악 잘보여 아아아악 이런 개 이거 말고 아아아악 아 아 어딨어? 얘들아 소리만 들리고 아 저기 있네 고마워 좋아요 아 원거리 무기가 플라즈마 코터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빡세 어 저기 또 있다 어 짜워 됐어 이제 중력을 켤 수 있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이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다 아 데드신 끄고 또 이때다 하고 걔때처럼 몰려오는 꼬라니 보석 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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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포스건의 장점이 뭐냐면 안 터져요 터져야될 것들이 어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폭탄 던지는 애들 있잖아 아니 터지네? 막타 막타를 갈기면 터지네? 왜 터지냐 원래 오리지널에서 안 터졌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일단 막타를 갈기면 터집니다 조심하세요 앨레이자 RIG 찾기 야 여긴 또 뭔데 잠겨있어 왜? 왜? 왜 맨날 잠겨있어? 너는 왜 허거한 날 다 잠겨있어? 열려있는 시설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뭐? 뭐? 아아 비밀장소구나 자 열었죠? 이래서 맵을 잘 봐야되요 옛날에는 파워노드로 열 수 있던 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열 수 있는 퍼즐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네 아 난 파워노드를 소비하는게 조금 더 좋았는데 그게 데드스페이스의 되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했거든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 방금 뭐 이상한건데 옆구리 치고가 지나갔는데 뭐 뭐 뭐지? 너 말구 깜짝이야 익스플로더가 아무데나 튀어나오네 여러분 근데 좀 제가 너무 잘해서 노잼이지 않아요? 어? 보안레벨 드디어 올랐어요 원래 막 주인공이 좀 죽고 오오오 뭔 소리야 어버버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밌고 그런데 아이 내가 너무 프로페셔나 살려주세요 왜요 뭐요 왜요 뭐 뭐 뭐야 뭐 뭐야 장난해 어? 약간 좀 난리 버거지를 피워야 개꿀잼인데 아이 내가 이게 와 진짜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아주 조금씩 나 희끄무리하게 완전히 기억이 아예 안 나지 않고 이 이 맵의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살짝살짝살짝 기억이 나요 모든 기믹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엘리베이터도 말이야 어? 처음에 쓰면은 막 애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 오마이갓 더 베이베이 난리 버거지를 쳤을텐데 개침착하죠? 나 나오렴 얘들아 형 심심해 근데 아마 이 지금 내려가는거는 아무것도 안나올겁니다 제 기억으로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안나와요? 해먼드가 나왔네 에어컨 리듬쩍 이럴줄지 이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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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웨이터 애들이 마커를 보니까 갑자기 막 이성 증세를 내 선봉이네요 뭔 소리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가디언 소리인거 같은데? 저거 뭐야 아 여기 주변에 가디언 있어 가디언 있어 가디언 가 가 가야 거기여 잘가요 좋은곳으로 가요 더이상 고통받지말고 가라니까 좋은곳으로 보내준데도 난리야 아직도 안갔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야 가라고 됐어? 아이 그만좀 뿜고 깔끔하게 가세요 드럽게 즐기네 친구가 애가 생에 미련이 많구만 아 왜이렇게 상태가 더러워 청소 한번 해야겠다 야 비세라팀 출동 여기가 진행루트야? 그러면은 여긴 뭐야 어우 분위기 쎄한거 100% 뭐 나온다 창고 창고 1 2 3 4 오케이 하나씩 열어채봐용 자 창고 1이다 아이템만 그득그득하겠지? 아주 흥만 내는구만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야야야야 아이씨 아아아아 아이씨대로 야야야야야야 꺼좌아좌 아우 아 아아 아니 이 기생충이 붙으면 무기가 안 나가요 무기를 쓰고 싶어도 붙어 있으면 뭐 뭐 뭐 뭐 뭐 아 귀엽네 잠깐만 무기 창고는 창고네 몬스터 창고 그지같은 게임 2번 창고 어? 여긴 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지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접을 죽는 깜짝 내 consciencia. Unitology was all I had after I lost Amelia. Look what it's come to. Terrence, listen. I mean, if it weren't for you, I never would have made it this far, because you made me stick with it. Just remember, I'm giving you love for six months so you can do this. You loved Amelia. As much as I love Isaac. But if I can't cure this outbreak, I'll never see him again. Please, help me. 39277. If you must get into Mercer's room, that coach should still work. 방금 사이에 끼어있던 건 뭐야? Here. These are safer with you. 우리 통화했던 기록을 그냥 들려준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The only thing Mercer had ever feared was death. Now? I doubt he's afraid of anything. 자, 근데 지금 마커가 이상한 파장을 내뿜어서 유전자를 조작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중요해요. 어? 야, 그리고 방금 숫자 기억한 사람 있어? 야, 우리 퀘스트 열렸는데? 아, 근데 이게 숫자가 필요가 없나? 머서의 숙소 조사. 승무원실이 봉인되어 머서의 방에 갈 수 없대요. 지금 당장은 깰 수가 없는 게스트군요. 어? 우리 둘이 통화한 거다. 어? I'm so sorry, Isaac. Look at the time difference. I'll call you back later. It's okay. How you doing? Good. You were right, Isaac. The Ishimura is a great ship. I am so lucky to be serving aboard her. We'll enjoy it while it lasts. You know they're gonna decommission her next year. Isaac, thank you. For what? For just pushing me to do this. I mean, if it weren't for you, I never would have made it this far because you make me stick with it we'll just remember I'm giving you love for 6 months so you can do this you know what we must be getting in the range of the I j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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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ricky great 통화가 끊겼네요 와 반년 동안 같이 못 만났어 진짜 애절하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통화 내용 들으니까 자 3번 창고 어? 야! 일어나! 아야! 일어나 세웅 뭐야 자 4번 창고 어? 뭐야 난 회복 아이템이 없어? 헥 아예 지금 아예 지금 먹힌거야 이거? 뭐 뭐야 문이 아예 지금 덮.. 덮혀졌어 이거 못열.. 못열겠지 이거? 4번 문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전력을 연결해놔고 가자 이제 피하기? 무빙 피하기? 저장 한번더 해주고 안녕하세요 여기도 기억나 앞으로 가면서 베이비네 크로노프들이랑 많이 마주칠거에요 내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나봐 정말 많이 플레이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거구나 이거 하나 들고 나오는 애있음 바로 조져줍시다 뭐야 왜 니가 나와 아니 아이템을 달라고 아이템! 그래 아 어떤 개새끼 아이템 달라고 이거 말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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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망 아 나왔다 아 나 게임 환장하겠네 아이템을 집으라고 이 쓰레기야 이거 어디야 벌써 나왔네 허억 니콜 아이템 니콜 아이템 오예 아이템 니콜 살아있었어 대박 아 근데 왜이렇게 쎄야지? 니콜 아닌거 같은데 나 원래 알았 어 어 에헤이 여자친구한테 멋진 모습 에헤이 죽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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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뭐야 왜 안싸져 이거 어 이게 더 안싸져요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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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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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헤이 와 아이템 구석에다 숨겨놓은거 봐라 쟤도 실은 마커에 세뇌를 당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유니톨로지 신자가 돼버린거지 니코리 이건 뭐야 그 모기 퇴치제 같은건가 스포 하지말라고? 나 스포 안했어 나 예측만한거야 그리고 알고있으신 분들은 아는척좀 하지마세요 제발 안궁금하니까 막 크크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 나옵니다 이딴 소리 하지말라고 진짜 하나도 안넣으시소 야 데드스페이스가 엄청 명작이기는 하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처음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여기서 어이 깜짝이야 이 개새끼 쫌 쫌 쨔 또 뭐 이상한 소리 들겠는데 어? 니가 왜 거기있니 이 주변에 가디언이 있어요? 없는 듯? 아니 이 싼 북은 뭐지? 곤돌라 전력을 빼고 무중력 상태로 어 그리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구나 이 공간을 날아간다고? 오리지널에서 깜짝이야 오리지널에서는 그냥 곤돌라 타고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오리지널이랑 달라요? 뭐야 이거 총알을 왜 이렇게 막 쏴 아 이거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나가네요 저 알을 선제 공격한다고 얘네가 부하하는 걸 막거나 아아악 그러지는 못하네요 여길 굳이 무중력 공간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히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아까 니콜이 있던데다 다 반응이 없어 다 잠겨있어요 어이 밑으로 내려가보자 오우야 이 밑에 뭐가 있네 어? 이 밑에 뭐가 있어 이게 뭐지? 곤돌라 밑쪽에 뭐가 있는데 대단한 게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아이템이 좀 있다 정도? 저기 또 있다 오우야 이 밑에 비밀장소 발견 비밀장소 발견 여기 길 아니지? 아아 찾았다 비밀장소 뭐가 들어있을까? 무기 업그레이드 이게 이게 어디 보이지? 화염방사기 좋아 뭐요 좀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좋아 이제 올라가자 돌아가면 되죠 세이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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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비컨 발사 쭉 돌아가면 되겠죠? 다시 3층으로 가면 되나? 지하 3층 뭐지? 아 왜 또 오오오오오오 왜 뭐 저 omn o 저 저 내려온다, 저 저 저 저 저 이상한 거 내려온다 뭐요 너도 내려와 이씨 어딜 금방지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너도 내려와 내려와 금방진긋 뭐야 아유 깜짝아 오 언제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자 이제 전력 들어오겠지 정말 기가 막히게 몬스터를 처리하면은 전력이 생기나봐요 야 이 시무라고 잘 돌아가겠네 내가 죽인 몬스터면 몇백마리 뭐야 얘 자 등 열어 더블킬 한번 더 야 포스건이 진짜 진짜 개사기가 됐구나 리메이크 되면서 아 원래 좋았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자 템 정리 좀 하고 어? 슈트 레벨 4가 열렸네요 35,000원 이거 못 참습니다 당장 템 다 처분해 아 근데 아무리 급해도 포스건 탄약은 아니야 자 45,000원 업그레이드 가기 전에 슈트 해제 생각해보니까 세계가 멸망했는데 자판기는 역시 돈을 받는구나 자판기 돈 많이 벌어야지 그치 이게 아마 4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왼쪽 어깨에도 갑옷이 장착되지 않을까요? 와 근데 이게 야 나 슈트만 보고 있다가 오리지날로 돌아오니까 되게 멋있다 아니 많이 바뀌긴 했네 갑옷 파편들이 좀 많이 붙지 않았어? 허리 쪽에도 원래 없었잖아 자 오른쪽 아 왼쪽 어깨 봅시다 왼쪽 어깨 왼쪽 어깨에도 이제 갑주가 생기겠죠? 아 아 안생겼네 뭐지? 또 뭐가 바뀌었어? 얘네는 뭔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뭘까? 인벤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야 좋다 어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나 보다 슈트 뭘로 바꿀까? 자 우리 계속 안 쓰고 있던 진짜 진짜 근본 근본 슈트 한번 장착해보세요 진짜 오리지날이 뭔지 보여주마 오리지날 나왔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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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그래픽도 좀 구려진 거 보여요 지금? 어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이게 아이작이지 아이 그래픽 구려진 거 실화? 하하 아이 적응이 안되네 이 폴리곤 원래 게임이 이랬다 이거지? 뭐야 여긴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창고네 그냥 창고네 오케이 이제 진짜로 피컨을 아 아 진짜 4 4 4 4 4 4 4 5 5 5 5 5 5 목표에 실패했습니다 비컨 심기 저 소행성에다가 중력 사슬 파괴 지금 여기 이어져 있는 이 사슬들 있잖아요 소행성이랑 이어져 있는 사슬 4개를 전부 파괴하고 저 소행성에 가서 비컨을 설치해서 구조방송을 요청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보여요 개큰 소행성 맞아 원래는 저 소행성을 그냥 발사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강제로 하겠다는 거지 뭐였 짜신 운이 좋네 내가 딱 엘리베이터 눌렀을 때 나오는 거 보소 너도 쫄았구나 아 저 친구들 생존본능이란 게 있네 생존본능 없는 친구도 있네 여긴 뭐지 야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작업대도 있었잖아 뭐야 이것들은 할렐루야 파이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우 잘 탄다 잘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래 타는데요 쟤네 쟤네 왜 내가 여기 다시 오지도 않을 올 일도 없었는데 내가 작업대 때문에 다시 왔는데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레벨4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야 이거 버그냐 근데 아니 지금 슈트 레벨4의 이 청사진이라고 하나 이 헬멧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안생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변하지가 않는 거 이거 버그 아닐까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가 연료 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음 되게 쓸모없네 포스건이나 마저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어 할게 없네 그러면 리퍼 또 할게 없네 그러면 플라즈마 커터 또 할게 없네 그럼 슈트 그래 슈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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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키네시스 투척 데미지 키네시스는 뭐 애초에 잘 안쓰니까 체력 늘리자 척추 마디 좀 늘려줘야 간지지 이건 뭐야 아 스테이시스 에너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어 다시 오리지널 슈트로 가볼게요 왜 또 좀 좀 좀 그만다 그만 형 바쁜 사람이야 자 이걸 벗어보자 아까는 똑같은 한번 보자고 다른데? 야 다르잖아 야 달라 버그 맞아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왜 안 바뀌었냐고 버그네 그래 아이씨 이제야 좀 제대로 바뀌었네 약간 럭비 선수처럼 바뀌었네요 야 투구도 단단 됐으네 진짜 단단해 보인다 얘가 멋있어졌네 아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이정도면은 거의 완전체 아닌가? 뭘 뭘 얼마나 더 껴입을라고 여기가 많이 좁아서 지금 익스플로더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호스건 어 뭐야 배터리 어딨어 배, 배터리야? 배, 배터리야? 배, 배터리야? 배, 배터리가 어딨을까? 배, 배터리 없는데? 설마 저기 있는 걸 빼와야 돼? 너 말고 아 너도 말고 너도 말고 좀 가까이 가자 어 꽃기? 아 왜 안 들어가 뭐야 뭐 임마 뭐 우와 피칠가 어 간지 아이작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느낌이구만 창고다 창고다 뭐 이렇게 많이 줘?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다 본 거 맞지? 자 나오세요 선물 드려요 플레임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플레임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찾으셨네 축하드려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부수면 돼요 부서지고 있는 거 맞아요? 슬로우 반대편도 때려야 되냐? 아니네 뭐야 거기 저 저게 안 죽는다고? 빗나갔나? 일단 여기가 맵이 넓거든 아이템이 많아 오블루는 그만큼 고난과 역경도 많겠지만 뭐야 이건 너 너 왜 안들어가져 에노아 감사 자 나머지 두개 나머지 두개 어딨는데 원솔 나머지 두개 어딨는데 설마 바깥으로 나가야돼요? 오오오 이건 또 새롭네 솔직히 말하면 새롭진 않아요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오리지널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는 해요 외부라고? 외부라고? 이 틈으로 나가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졸라 위험하게 생겼던데요 이거 나갈수 있는거에요? 지금이야 나가보자 이제 시간제한이 생겼던데요 아주 침착하게 또 적들 나와서 방해하고 난리 그래 그래 뒤져 임마 아이템은 줄거야 아 여기 산소충전기 있네 그럼 됐지 뭐 얜 뭐해? 친구야 너 여기서 뭐해? 잘가 살아가 어어 어떤 개80 등딱지 열어 뒤져 건방진긋 산소 채우고 한 손 채워요 자 슬로우 마지막하나 저기 반대편에 있겠지 아 만에 저기 애가 엉금엉금 귀여우고 있네 아유 귀여워라 바람으로 쓰다듬어줘야지 쓰다듬 애가 고마워가지고 회복해 쭉 하잖아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 나도 내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스테이시스가 다 떨어졌으니 스테이시스 채우고 느려져라 뿌옹 예아 페이로드 8772 is no longer tethered untrained personnel must leave the mining bay immediately 자 이제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네 심었다 가자 자 이제 진짜 돌아가면 되지? 어 가자 뭐야 갑옷 빤딱빤딱하게 빛나는거 보이십니까? 간지 간지 개간지 저 친구도 지금 멋짐에 이끌려가지고 어 이렇게 왔잖습니까 너도 멋있지?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뭐야 이건 왜이래 왜이래 여기 왜이래요 아 내가 소행성 붙잡고 있는 기기 파괴해가지고 이렇구나 엔지니어라는 놈이 고치기는 커녕 다 부수고 있네 뭐야 얘는 옛날에는 익스플로더에 아이씨 배터리 갖고 와야돼 익스플로더에 비명소리가 참 듣기가 좋았었는데 말이야 배터리 어딨노 배터리야 배 colored Romeo 배터리 조금ằng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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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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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 아 왜 안들어가죠? 헤버킷이 더이상 없어요 회복좀 하게 해주이소 은근히 회복템 안준다니까 이 게임 라고 회복킬 500개 파는 남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몇번 오냐? 이제 좀 사출해라 진짜 뭐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직접 어 가 잘가 트램 정거장으로 근데 우리 서버케이지 않았니? 조직 샘플 스캔이랑 책임 엔지니어 루소 일단 트램 정거장으로 가자 어? 뭐야 에이 왜그러실까 오! 나 이럴줄 알았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여기서 헌터 나온다고 했지 뜨려져라 toxins 짜 frågor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잠가마냐 진짜 잠깐만이냐 그때야 잠깐만이라고 했찌 잠깐만 하지만 자 넌 뭐야 뼈다귀밖에 없어 어 내려 됐어? 알았어 헌터랑 상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네들 반대를 해야지 아이템은 죽어 아아! 얘 뭐야 아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나 위험하다 형 위험해 오 나이스 건강해져버렷 저친구가 회복해주려고 형 붙잡고 있었네 형 이걸 갖고 가 아아 그의 희생은 잊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줍시다 아이템 팔아야되요? 아 인벤토리 넉넉해요 아 그래도 팔긴 하자 야 팔아야될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 혹시 팔고 있는 사이에 헌터가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어디서 헌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착각이겠지? 아 쪼 아 쪼 여기 맞아? 가자 헐레? 이것들이 미친나 헐레? 야 야 야 야 아니 갑자기 갑자기 초반으로 돌아왔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야 잠깐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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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살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장난하네 아 택트 트램 도브리지 아 핵 오픈 도 커뮤니케이션 유 씨 워스 핵블디 오레이 앤 도워바밤 니콜 아 캠 인사 쟤 도드 스마트 아니 뭐 다 부서졌어 야 이 정도면 그냥 니콜 포기해라 니콜도 이해해줄거다 아니 그 삽질을 해놨는데 방송이 안된대요 여전히 뭘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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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던 그거야 잔인하니까 못 보는 사람은 눈 감고 데드스페이스의 대표 데드신이죠 참고로 유튜브 업로드 할때는 이거 자를겁니다 너무 잔인해서 천천히 걸어오네 천천히 걸어오네 아니 애들 왜이렇게 활발해 산낙지가 아주 그냥 팔딱팔딱 싱싱해용 지금 레벨 3으로 보안등급 올라갔잖아요 으으으으으 이게 뭐지 어 아이템이 거깨있었네 혹시 우리가 안열고 놓친 그런거 없나 내가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그렇게 안 잔인해 보인다고? 예전에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먹었어 이거 처음 본다고? 뭔가 속세 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나 보다 이거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챕터 7이 끝났군요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뭐야 여기로 가라고? 아 뭐야 장난해? 끝으로 잠깐 스톱 야 트램을 탔잖아 지금 트램까지 왔으니까 이제 서브캐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의료실로 가자 플램님 허리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아프지만 버티면서 하는 거죠 뭐 슈트가 많이 진화했네요? 그러니까요 금붙이를 많이 붙여놨어 자 샘플 분석하러 가보자 이것도 서브캐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또 쎄하네 기껏 또 갔는데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길 막혀가지고 아 뒤지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느려져도 데미지는 있네요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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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 있는 실업대에다가 샘플 넣으면 되요 여기 헌터의 샘플 사람이었어? 헌터도? 감염원을 찾을 수 있대 서브캐스트가 이어지나봐 ICU에서 해리스의 침상찾기 이렇게 해서 가보자 아 아 와야 니?' 늘릇된 비 дол 멍청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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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야 파티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문에 끼었어 이런 야 네크로머프가 문제가 아니야 문이 제일 무서워 나 문한테만 지금 두번 맞았어 네크로머프한테 한대도 안맞고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원솔 하아 이거 어디야 다크래인 랜더 0팔 여자한테까지 진짜 악마다 아니 예초에 이게 좀 비인륜적이어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 그냥... 갱 학살임!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미친놈. 뭐야 이거. 아, 여기구나. 헌터가 탄생된 순간을... 헉, 머리에 주사를 놨어요. 헉, 머리에 주사를 놨어요. 거기, Where's the miners in the colony? 또는 누구로를 아 oluş돈 다가야거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더 잘 알겠어. 뭐인가요? 이 자 tinham 그 돔! 그것 지금. 네, ked의들. 저 게임에 넘어간다고? 어? 눈에다가? 어? 얘도 세뇌당했네 오 뒷이야기가 더 있어요 광석 창고 조사 이게 데드스페이스 1 오리지널에서는 원래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약간 스토리를 훨씬 아 이 개색 아니야 내비게이션 보고 있잖아 내비게이션 왓 약간 스토리의 디테일을 좀 다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원에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뭐 뭐 뭐 뭐 어쩔 건데 네가 이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왜 키네시스 표시가 있지? 이게 조그맣게 키네시스 표시가 있어요 뭘 옮길 수 있다는 거지? 아 문이 잠긴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 아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자 배터리를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빼서 여기다가 끼고 조명 아니고 샤워실 샤워실? 샤워실을 열어도 딱히 샤워실을 열어도 키네시스 표시랑은 어 엇 뭐 뭐 뭔가 잡혔 뭐가 지금 잡혔나.. 뭐..뭐가 잡힌거지? 아 깜짝이야 뭐에요 뭐 뭘까? 그냥 버그인가? 얘를 잡았나? 절로 가봐 아무것도 아닌가봐 그냥 가자 에? 트램을 타고 가야돼? 어..어디로? 채굴구요 좋아 끝까지 따라가보자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리 착한 장작군들 매니저님의 채팅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래요 왜 착한 장작군들 채팅 규칙 잘 모르겠으면은 팬카페에 잘 쓰여져있으니까 한 번씩 고고고고 아래로 내려가야되네 채굴 채굴 야 포스건 너무 많이 썼다 총알이 없다 큰일이고 리퍼로 다 상대해야겠어요 아 언제까지 내려가 자 어디가 친구야 일로와 같이 놀자 왜 뒤에 숨어 뭐야 바로 옆에 한 마리가 더 있었을 줄이야 아 여기가 어디지? map security request retrieve security we got some freak called harris stealing from or storage dr mercer sent me for osmium to complete his work i don't care if god almighty sent you skin from cec's profit margin we get screwed 약국이? 하여, 이만한 걸 놓고, 아니면 제 아롬을 먼저 깨끗하게 잡고 싶어. 내가 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영향력을 꺼내놀다. 내가 없는 거에서만 가만히 있어준다. 아니! 나한테! 내가 더 정해진다고 하러 온다고 생각해. 마크를 덮어 내는 아랫다고 생각해. 이제 저 알 수 있는 거 알지? 너 언급하십시오? 장신 조언을 없애는 적은 욕합을 사용하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鋭! . 으으.. 뭔가에 갈렸나 봐 확실히 헌터가 그냥 단순 피해자가 아니네 마커에 완전히 지금 세뇌가 완료된 인간이네요 스토리 보러 가자 이게 메인 스토리만 빠르게 플레이를 하면은 아마 한 7,8시간 정도면은 플레이를 다 할텐데 저는 이 게임을 워낙 애정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뜯어봐가지고 뭔솔? 무슨소리지? 베이비 네크롱호프가 승강기에 갈렸나? 분명히 죽는소리가 들렸는데? 저 웬만한거는 다 볼려고 해요 1회차에 지금은 그냥 평범한 종... 뭔소리야? 지금은 평범한 종게임 유튜버지만 나도 원래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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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무서워 왜저래? 왜이래? 왜이렇게 어두워? 난 가자 난 가자 나도 원래는 공략 스트리머였다 이말이야 공략 블로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략을 찍으려면 원래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죠 그래도 재밌지? 어 뭐야 뭐야 또 또 또 또 또 또 난리 또 난리 어차피 다시 작동될거면서 왜 맨날 여행 이쁘바 이거 봐 별일 없잖아 이거봐 별일 없잖아 нолог 오 잠깐만 이 메인 퀘스트가 자동으로 깨졌는데 우린,우린 그게 아니라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인데 지금 보고서부터 찾으러 갑시다 야 그러고보니까 여기 밑바닥에 지금은 못줍는 아이템 하나 있는데 저거 저희를 어떻게 가냐고 키네시스를 써보라고? 아휴 이 사람아 키네시스로 집었으면 내가 진작에 집었지 진작에 지 진 진 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게스트 깨러가자 잠깐만 여기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왜 또 뭐 왜 뭐 나와 빨리 나오려면 빨리빨리 나와 형 화나기 전에 여긴 뭐지? 왜 계속 잠겨있지? 언젠간 열리겠죠?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 여기가 함교인데 왜 이렇게 아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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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아아아아아 와 바로 옆에 익스플로더가 있는 줄은 몰랐지 와 처음으로 죽었어요 저 처음으로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디 개굴젬 애들 좀 볼까 diret 안녕 실븨들 잠깐만 왜 안 Madison 어어 으으으으으 tend 으으으으으으으으으itt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유 슛! 그대로 터져라! 나이스! 예! 빨리 더 더 더 더 많은 몬스터들! 더 큰 폭발! 컴온 영! 헉! 헉! 뭘로도 지지! 헉! 발! 예! 아으! 깍까맣다! 이제 그만 나와! 헉!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뒤랭!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호스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아우 시원시원하니 재밌었다 그지? 뭐지? 이것에... 포스건의 몸머리 방식이 이렇게 재밌다니 자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퀘스트 이거 봐야지 아까는 전투가 시작돼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엔 제대로 봅시다 도쿄 메르세도 제 의혹을 통해 제 의혹을 통해 편견이라니 아... 선장이 문제였네 도쿄 메르세도 알지 브라이언 헤르스 캡틴 도쿄 메르세도 알지 트라킹 관련 리그 액티비티 이게 서브캐로 둔 게 진짜 잘한 게 이게 메인 퀘스트에 이런 스토리를 일일이 보게 했으면 플레이어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이런 거 보려고 게임하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들은 필요하죠 우리들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필요한 사람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만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수경재배시설 조사하러 갑시다 아 이거 은근히 와리가리를 해야되네 근데 이런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서브캐스트도 보상은 있겠지? 스토리만 알려주는 게 끝은 아닐 거야 그렇겠지? 뭔가 있겠지? 있어야지 있을 거야 없기만 해봐라 야 모든 맵을 다 싸돌아당겨야 돼 뭐가 이렇게 바빠 근데 덕분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보안등급 낮아서 못 열었던 상자들 열고 그런 거는 좀 좋긴 한데 뭐야 여기 어디야 엘리베이터 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다른 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포스건만 너무 많이 썼 지금 포스건만 너무 많이 썼 리퍼로 애들을 상대하면서 포스건 탄을 최대한 아깁시다 어 열심히 일해 왜 아니 리바이어돈 조져놨는데 왜 아직도 애들이 이렇게 많아 어 여긴 뭐임 여긴 뭐임 뭔가를 되게 많이 준다 옛날에 데드스페이스 3도 공략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제대로 공략 영상을 찍었던 거는 아마 데드스페이스 1만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론 그래요 2도 공략 찍었었나? 3는 확실히 안 찍었어요 3는 내가 그게 좀 공략 블로그를 손 뗀지 되게 오래되고 나서 3가 나와서 2층 이시모라호의 선원만 1,600명이래? 그래서 네크로모프가 이렇게 많구나 이 네크로모프들이 다 선원인거잖아 그지? 아이 길 복잡해 어 뭐야 왜 독이 있지?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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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오염돼있어? 여기 뭐하는 데야? 갑자기 독이 없어졌다고? 프로토타입 스테이시스 모듈은 뭐야? 오! 야야야야 뭐야 얘얘얘얘 아니 갈리는걸 무시하고 나한테 잡기공격을 한다고? 엄청난 패기로군 이거 먹으면 되나? 나한테 잡기공격을 한다고? 나한테 잡기공격을 한다고? 하핳 말을 말을 점점 못하게 되고 있어 이게 마지막 기록이네요 계획된 의료 과실 완료 음 보상이 없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거를 들으려고 왔다가 갔다 하면서 얻었던 보상들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다른 다른 것들도 찾아봅시다 지금 서브캐 안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 왜 오염되있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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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얘들이 밑에서 날 반겨주고 있어 이 형은 감동했다 얘들아 어디있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내가 선물 갖고 왔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노? 선물 너무 기뻐서 자지러지는거 보소 나도 아주 뿌듯해요 이게 선물이지 이게 뭔데? 똥물이야? 에? 이리로 가야돼? 이거 아직 못열죠? 잘 기억해두고 있으세요 강냑냑냑냑 물인가? 어?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이네 얘들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어떤 스바라시한 시청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히든엔딩이 있다고 나한테 알려줬거든? 난 몰랐는데? 어차피 결국 알게 된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혹시 히든엔딩 조건이 이 서브스토리 다 보는건가? 난 딱히 진엔딩을 볼거라는 그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조건좀 하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 그거 한번 깨야돼요? 아 1회차로 한번에 볼 수 있는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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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엔딩이 2회차구나 애초에 그럼 진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냥 다른 엔딩일 뿐이지 진엔딩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엔딩을 말하는 건데 루소의 알아야지 뭐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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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대박 얘도 환각 보고 있네 헉! 야 이 미쳤나봐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면 잠잘 수 있겠지? 이러고 있어 어 생각하는게 되게 이상해 어 소름 끼쳐 아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되게 이성이 마비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막 그걸 되게 지금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소름이네 아우 아우 뭐야 애들이 자꾸 한 마리씩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아이템 주고 사라지네 이런 친절한 녀석들 포스건도 어느새 열 발이나 찾구만 아우 뭔 소리여 만약 여기에 희뿌미가 갇혔다면은 플레임님은 구하러 가실거에요? 뭔 소리에요 다른 여자 찾아야지 하하하하하하 야 너네는 비행선이 이 꼬라지인거 알고 갈거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갈지 안 갈지 난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냥 비행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가겠죠 어 어 희뿌미가 어딘가에 근무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구조신호가 왔다?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않겠어? 근데 그게 이 시무라호인걸 알고 있어 이 사단이 난걸 알고 간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여섯개?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했나? 와 근데 진짜 이게 게임이어서 그렇지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이게 게임이니까 아이작이 진짜 좋네 탈인간급으로 세잖아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니잖아 뭐야 왜 안 눌려 됐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난 갈 것 같아 가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을 것 같아요 안 가면 희뿌미는 무조건 죽는 거고 희뿌미가 죽으면 난 무조건 죽기 때문에 어 희뿌미를 구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죽더라도 희뿌미가 죽는 거 혹시 뒤에 희뿌미가 협박하고 있다면 캐릭터를 막 움직이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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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지금 희뿌미가 없어 히퍸이 없어 퀘스트가 지금 몇 개가 남았지? 이거는 애초에 갈 수가 없고 이것만 하면 되네 이제 다시 본 괴로우 이번엔 여기로 가라고 그러네 3층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 야 게임에서만 게임에서나 연인 구하러 막 이곳저곳 가고 엄청난 힘을 내고 그러는 것 같지 실제로 사랑 때문에 진짜 엄청난 일을 벌인 뭔 소리? 버린 사람들이 많아 가디언 있어? 이거 가디언 소리인데 저깄다 죽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일단 저장 좀 하고 어? 어? 더블? 가디언한테 거리를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장기 하나가 촉수처럼 변해가지고 제 머리를 그냥 이렇게 탁 치고 끝납니다. 제 머리가 그냥 날아가요. 내가 데드신이 막 잔인하네 어쩌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궁금해서 검색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완전 처음 보는데? 어? 여기 지금 오면 안 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 몰라 난 어쨌든 서브캐만 하면 되니까. 네 즉사예요 즉사. 내 HP가 어떻든 방어구가 어떻든 난이도가 어떻든 가디언은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줍습니다. 잠겨있네요. 이쪽으로 가야되네. 여기 나중에 나중에 메인 퀘스트 하면서 어차피 다시 올 장소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라이진은 먹고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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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정이 안irsut다. AGES7은 спас되어 있지. 그들은 잊지 않고 우리는 잊지 않고 모두 공격이 불쾌했다. 바로 이제 끝날다. 시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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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USG 이슈모라 칼링스. 잠깐만.. 뭐지.. OTO! 완전히 경찰.. 허억~! 선장이~! 선장도 한패였네~! 야! 그냥 여기로 이슈모라 호 온 거 자체가 진짜 불법이였어 대박 그런거였어? 자 서브캐 다 끝났고 전체 메시지에서 벨터감독으로 보내주신 도착하 insisting 아 얘도 마커 숙배자 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즈 뭐야? 아우 오글거려 탈의신 소화기 터뜨려 버렸 왜 저런애들은 타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걸까?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실제로도 자기만 중요한사람 놀랍게도 게임에만 있는 악역이 아니야 실제로 그런애들 짱많아 엄벼랑 오메한 친구들 돌에 빠지빵냐빵냐 아아 이 개색 돈을 안주고 아아 뭐야 녀석들 강하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죽는다 왜이렇게 안맞노 무빙 무빙 그만 쫓아와 꼬리도 짤린 애가 왜이렇게 건강해 왜이렇게 아 슬리 음료 한가 5분만 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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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버리고 새 안테나를 끼워야 돼 이런 부서진 안테나 빼고 안테나를 정중앙으로 옮기는 게 목표인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 근데 지금 토할 것 같아 으악 여기가 지금 배전반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받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요?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왜 안 돼? 됐어? 하아아아 아아아 이거 뭐야 안 빠져..? 빠지자나. 부지 겉은 게임이 으 och 토할것 같아 꽂아 빨리 아니 꽂아 꽂 꽂아 꽂아 왜 위로 안올라가죠? 왜 위로 안올라가죠? 아아 안테나를 그냥 꼽는다고 무조건 전력이 도는게 아니라 아아아아 이런식이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꺼져 너, 너 들어가 아니 그냥 아까대로 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흠 음 일단 안테나를 다 모아봅시다 쟤 뭐해? 여기 직진이 있네요 여기 직진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돼? 얘들아 와아 나 진짜 토할거 같거든? 지금? 아우 어지러워 넌 좀 꺼져 제발 됐다 다 했다 다 했어 이거 빼 네 저리 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보내면 구조신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지? 뭐 해적같이 생겼어 저게 어딜 봐서 군인이야 그냥 해적이지 받았다 받았다 저기요? 아 탈출 포트를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우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병사 한 명 있잖아요 감염된 친구 걔를 탈출 포트로 태워가지고 그냥 방 이렇게 방출시켰잖아 근데 그 탈출 포트가 이 구조선 쪽으로 갔어 걔네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그 탈출 포트 열어볼 거 아냐 조졌다 하 아 어떡해 뭐 하 나 진짜 구조선 기껏 불렀는데 네크롬 오빠한테 다 감염당하게 생겼네 내가 하하 série 가 이게 왜 작업대가 덜렁 있지? 덜렁덜렁 덜렁 다크 노드가 아홉 개 아니 더 이상 뭐 업그레이드 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연료 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데미지는 업그레이드 하자 화염방사기도 은근히 잘 쓰고 있으니까 리퍼 플라즈마 커터 슈트 HP 늘려주고 스테이시스도 더 자주 쓸 수 있게 산소량 HP 이제 척추 마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와아 이제 좀 척추답네 그지? 야 이 몇 칸이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아닌가? 아직 한 4-5시간 플레이할 거 남았나? 다음에 또 이어서 플레이 해보죠 다 さавлив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